여호와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용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석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 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 난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에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은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쾌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첼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호와의 빛을 통하여 떠나가 소멸될지하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찬송함이 될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하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하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임 평강이 임할지하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우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우와께서 관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우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우와여 내가 손이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공일히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우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우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우와는 나를 영접하시믄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우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기여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일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지어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에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소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미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이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여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잃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니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일이 더 풍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주여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 길로 쫓겨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혼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대를 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여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여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용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의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는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에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은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육회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첼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 떠나가 소멸될지하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성함이 될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하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하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 길로 떠나갈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하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관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손이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공일히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믄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어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어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어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히 여기여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일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주여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에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 싸우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손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이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와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일이 더 풍만하게 알려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지어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 길로 쫓겨날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될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연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영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석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는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은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스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 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쾌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지하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성함이 될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지하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 지하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 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철지라도 내 마음은 평강이 임할 지하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형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우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우와께서 관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손이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공유리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심은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히 여기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유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주여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에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지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여다 하나님이요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여도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손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 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 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미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짖이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율이 더 풍만하게 알려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여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길로 쫓겨날 지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대를 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하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하나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용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이 여겨 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 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 보아요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 왔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는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온 대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직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에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은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육해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성함이 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 주여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형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우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우와께서 관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제 주님은 내 얼굴을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하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하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하는 나를 영접하심은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히 여기여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유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이많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지어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지어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어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손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미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와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일이 더 풍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어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길로 쫓겨날 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아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조가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될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연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여호와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용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석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 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손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 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에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헤아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추가 나를 구원하시고 추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 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 난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웃을 입으며 금직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에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은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쾌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첼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성함이 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지여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 지여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 지여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인 평강이 임할 지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형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관란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손이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공일이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심은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히 여기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유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재 때문이라 그들이 그들이 죄악을 내게 도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하여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여도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소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 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 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미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이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와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율이 더 풍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여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길로 쫓겨날 지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아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대를 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 취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취여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용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석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손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 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 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에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나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 난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온 대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혼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쾌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지하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송함이 될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하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하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임 평강이 임할지하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형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우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우와께서 관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우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우와여 내가 손이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공일히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우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우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우와는 나를 영접 하시믄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어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어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우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기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일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주여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의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사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여도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손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어쓰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와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우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우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율이 더 풍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어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 길로 쫓겨날 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지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될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여호와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영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석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 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는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혼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지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스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육해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첼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찬송함이 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어둠의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어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인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우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우와께서 관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우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우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공유리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우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우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바이러스 주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우와는 나를 영접하심은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우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 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기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유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주여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요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여또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손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 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 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미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와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위를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율이 더 풍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여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길로 쫓겨날 지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대를 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하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영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석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손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에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우아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 난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온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혼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 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어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어로부터 자육해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첼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찬송함이 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어둠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어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할지라도 내 마음인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우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우와께서 관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우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우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공일히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우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우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우와는 나를 영접하심을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우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기오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일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지어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지어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가운데 그의 생각가운데 그의 감정가운데 아버지 영혼육가운데 그의 가정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재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여두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소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미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이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와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율이 더 풍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여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길로 쫓겨날 지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하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대를 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렬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용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이 여겨 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 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 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 왔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는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직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은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쾌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 지하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성함이 될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하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하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인 평강이 임할지하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형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우아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우아의 집에 살면서 여우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우아께서 관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우아의 집에 살면서 여우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이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 하시면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히 여기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유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주여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들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요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재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였두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손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미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와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이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내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일이 더 풍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지어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로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 길로 쫓겨날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아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조가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혼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대를 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오 어둠의 영두를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두를 아버지오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렬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용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이 여겨 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손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교화 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 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헤아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용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용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용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용들과 그 용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 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 난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온 대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에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혼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육해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첼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찬송함이 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어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임 청강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우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우와께서 관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우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우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공일히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우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우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우와는 나를 영접 하시믄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 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우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히 여기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유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주여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소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와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율이 더 풍만하게 알려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여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길로 쫓겨날 지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알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될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 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을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을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을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을 주여다 여호와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영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 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는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은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 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쾌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성함이 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 주여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인 평강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형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관란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 담대함에 우리에게 이만은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손이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공유리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심을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히 여기여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유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주여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여도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손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 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 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여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이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여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율이 더 풍만하게 알려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여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길로 쫓겨날 지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혼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대를 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요 어둠의 영두를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두를 아버지요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요 소통받지 아니하여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용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 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손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 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에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 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는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혼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지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육해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첼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지하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찬송함이 될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하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하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할지하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관란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에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손이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이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심은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히 여기여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유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주여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그의 마음가운데 그의 생각가운데 그의 감정가운데 아버지 영혼육가운데 그의 가정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지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재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여두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소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두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 주님 다니고 그나라도 공유리 공유리 잊지 마시고 아버지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숨어있고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혼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될 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여호와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용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석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 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는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은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육회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 떠나가 소멸될지하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송함이 될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하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하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인 평강이 임할지하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관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손이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공유리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심은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기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일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이많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주여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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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기도하는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사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내가 성례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손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미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추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와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이 잃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율이 더 풍만하게 알려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여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로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 일곱길로 쫓겨날 지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아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조가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대를 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여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여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연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렬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요하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아버지 오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영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이 여겨 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손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교화 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 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헤아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용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용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용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용들과 그 용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 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 와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는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혼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어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어로부터 자육해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첼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찬송함이 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어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임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우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우와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이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심은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 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기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유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이많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주여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들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요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사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여또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소금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 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 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여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여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여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이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여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율이 더 풍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어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길로 쫓겨날 지어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심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될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여호와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용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손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 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성령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용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용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악하고 더러운 용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용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용들과 그 용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 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우아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 왔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는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온 대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혼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에 능력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쾌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서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성함이 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 주여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 주여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임 평강이 임할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형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관란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가지 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손이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이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심을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히 여기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유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 주여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해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서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재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하였도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에 두루다리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소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미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이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와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율이 더 풍만하게 알려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여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길로 쫓겨날 지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아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혼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대를 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요 어둠의 영두를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두를 아버지요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요 소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볼열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주여다 아픈